2024년 10월 5일 일용할 양식. 말씀. 에스겔 22장 1절에서 31절. 요절. 30절. 제목.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지 못하였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니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하. 니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니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안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낙은해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야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이를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참해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더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못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돼.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오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석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이를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타를 일삼고 가난하고 궁피판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나로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심판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피를 흘리며 셀 수 없는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심판을 피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피 혹은 피흘림이라는 표현이 일곱 번 나옵니다. 피를 흘리게 한 그들이 피가 흐르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긴 죄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갈취하는 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십계명을 모두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찌꺼기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예전에 그들은 불순물이 있는 쇠나 은 같은 존재였습니다. 불순물이 있는 금속은 불로 연단을 받으면 순수한 금속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속 성분은 하나도 없는 불순물 자체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불순물에게 불은 연단이 목적이 아니고 오직 제거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 모아서 녹여서 없애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백성들을 돌이켜야 할 지도자들은 더 악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고관들은 하나같이 백성들을 삼키고 더럽고 불이한 이익을 탐하며 포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중에도 실은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무너진 대를 보수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하나님 자신이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찾으셨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위인 10명을 찾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찾지 못하셨고 진노의 불은 그들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찌꺼기가 되었기에 심판받아 마땅했지만 실은 한 사람의 중보하는 위인이 없었던 것이 더 큰 불행이었습니다. 적용. 삼찌꺼기가 된 인생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한마디. 중보자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